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는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안을 결정하거나 판단할 때 예를 들면 지금처럼 홍준표 국회의원의 복당 문제를 국민의힘이 처리할 때는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명확한 기준이나 잣대가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이나 잣대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합리적이고 또 근거가 있고 충분히 설득 가능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홍준표 의원 같은 특정 인물의 복당이 허락돼서는 안 된다.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여기서 제가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은 제 자신이 홍준표 의원과 친소관계가 있거나 어떤 정치적 이해는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공병호 TV는 일관되게 일관성 있는 기준과 잣대 그리고 옳은 것과 틀린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기준이나 잣대를 가지고 항상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에서도 또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합리적인가 무엇이 반듯한 것인가 그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초선 의원들 가운데 이렇게 주장하면서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복당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이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강성인지 아닌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 강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고 약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고 중도라 불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판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외부에 있는 책사 누구누구를 모셔와야 되기 때문에 그가 복당해서 안 된다. 이런 것도 이야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누구를 모셔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가 책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가 책사가 아니고 가짜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들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어떤 대권 후보가 우리 당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특정 인물이 우리 당에 복당해서 안 된다. 이런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어떤 후보가 들어오든 말든 간에 복당이 이루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루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당이 쇄신해야 되고 중도 확장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특정 인물이 들어와서 안 된다.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일종의 결사체입니다. 그 보수 정당이라는 것은 보수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고 그 보수에 대해서 다소 세상의 기준을 동원하게 되면 강성도 있고 약성도 있고 중도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주장을 펼칠 때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정 인물이 보수 성향을 가진 인물이고 그가 정치 초년부터 시작해서 일관되게 보수 정당에서 활동을 해 왔으면 쿡 집어서 그거는 안 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제가 특정 인을 두둔하다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방송 소재로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옳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개인이든 아니면 공당이든 간에 옳지 않은 일을 배격하고 옳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정치적 이득이 되기 때문에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면 항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선거 문제든 그것이 그야말로 공천 문제든 그것이 대여 정책과 관련된 문제든 간에 옳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가 강성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누가 강성 인물이 있습니까? 다 허물허물하죠. 상대방의 특정 프레임을 씌우고 우기면 강성 인물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특정 인물에 대한 선호 불호를 떠나서 옳고 그름이란 잣대를 기준으로 보면 홍준표 의원의 복당 자체를 불허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주장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홍준표 의원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홍준표 의원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착하게 비판해 그런 창을 개누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인물에 대한 선호나 불호는 없습니다. 당 안에서 강경한 발언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런 강경한 발언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다소 중도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서 홍준표 의원이 어제 올렸던 한 두세 편 정도의 자신의 페이스북을 복당을 점한 그의 소외를 보시고 무엇이 틀린 주장이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의원의 주장입니다. 저는 오늘 자로 국민의힘의 복당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26년 전 신한국당에 입당한 이래로 단 한 번도 당적을 옮긴 적도 당을 떠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 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려 세 차례나 출마 지역을 쫓겨다니면서 대구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다시 국회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 대구 시민들에게 단 40일만 떠났다가 당선 즉시 바로 복당하게 또 구선 약속을 했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시간이 400여 일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검사를 거쳐 국회의원 5선, 광력단체장 재선, 원내대표, 당대표, 당대선 후보까지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만 밖에서 지난 1년 동안은 제 정치 역전과 부족함을 되돌아보는 기쁜 성찰의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저는 당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기 당대표로서 위장평화 지방선거에 참패 책임을 지고 당대표 자리를 물러났지만 당의 이념과 가치를 해하거나 당의 명예를 들여피는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총선에 불가피한 탈당도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음으로써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와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람에 따라서 이 주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틀린 이야기는 없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얘기한 것은 그게 틀린 주장을 펼치느냐 그게 옳지 않느냐는 부분이죠. 다시 그의 주장을 별도의 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65%가 저의 복당을 지지하고 있고 당권 주자들 가운데 10명 중 1명 빼고는 모두 저의 복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극소수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정당 가입에 자유를 막는 것은 민주정당이 아닙니다. 김기현 직무대형께서 복당 청문회장이라도 마련해주면 당당히 나가서 그간 일부 오해를 설명한 용의도 있습니다. 우리 당 출신 두 대통령을 정치수사로 구속한 사람에게는 입당을 애굴하고 다른 당 대표인 안철수 씨에게도 합당을 추진하는 마당에 같은 당 식구였던 막장공천의 희생자 복당을 막는 것은 정치적 도의가 아닙니다. 김기현 직무대형께서는 조속계 의원총회를 열어서 큰 마음으로 매듭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급한 게 아니라고 하셨지만 억울하게 쫓겨난 1년 2개월을 풍찬노숙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좁쌀 정치를 하지 말고 좀 마음 넓게 정치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야기죠. 국민의힘이라는 것은 현존하는 보수정당의 가장 대표주자입니다. 그러면 보수주의라는 이념에 부합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서 용강로처럼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그게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누구누구를 모셔와야 되니까 어떤 책사가 도움이 되니까 어떤 대권 후보가 크게 도움이 되니까 그 양반을 불러오면 그 대권 후보가 안 올 테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대단히 그런 정치공학적인 의견보다도 좀 더 큰 그런 대의라는 면을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대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홍준표 국회의원의 그런 복당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다만 공병호 tv는 그동안 홍준표 의원의 주장이나 선택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특정 정치인을 무작정 오공하는 그런 발언은 아니다. 다만 자유사회에서 특정 정당이 자신과 이념을 같이 해온 오랫동안 활동해온 특정 인물을 아예 원천적으로 입당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최악의 선택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